2020년 새해 첫날이니까 핵심곡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간세상에 다하나여 묵상일날 남녀노소가 희치를 봐서 건명절에 바파라 경로구나 건명절에 대군 충격이로다 우리 부모 나를 실제 내게 찬성이며 상상 기도라면 산대 철단 이기시며 내가 찬성을 다 들으시니 힘든 남비가 부치며 공등탑이 무너지랴 지성이면 감천이라 부모님 좀 드러날지 손까지는 콩덕으로 아버님 장면을 들고 어머님 전사를 빌어 지성아 민천의 보호를 빌어 지성인 장면을 빌어 양팔패스와 양팔패스와 이 세상에 생겨나니 우리 부모 남이실제 고생하여 지성님의 구경 És 지성인 장면의 지성인 장면의 지성인 장면의 고도함도 알기를 합시다 아하 해라네 여울의 날 사십소사 저는 불교는 아니고요 오늘 신년이라 한번 불러왔습니다 톤을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아서 엄청 힘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신나